지금 쓰고 있는 이 글씨체 배워보고 싶죠? 글씨는 그림입니다. 그림 채널에서 글씨 쓰기를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림이나 글씨나 다 조화와 리듬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글자, 하나의 낱말을 못 써도 통문장 전체의 조화와 리듬이 있으면 잘 쓰는 글씨가 됩니다. 기주체 한번 써보실래요? 글씨의 리듬을 주고 멋이 있게 하는 통문장 비법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텐데 이 통문장 비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쌍자음, 겹받침 이 아이들입니다. 이것을 잘 쓰면 글씨의 리듬감이 생겨요? 예, 멋이 있어집니다. 어떤 걸까요? 궁금하죠? 따라오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때의 가장 처음은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것은 꼭 기주체를 따라 쓰지 않아도 돼요. 바로 여러분들의 글씨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한번 이 원리를 적용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만의 글씨체가 좀 더 조화롭게 완성될 것입니다. 어휴, 기대가 되죠? 자, 원리를 소개할 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글씨는 여러분, 그리는 겁니다. 이거 제가 계속 소개하죠. 글씨는요, 흐름입니다. 글씨는 리듬이죠. 그래요, 리듬. 흐름, 리듬.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글씨를 쓸 때의 한 글자 또는 하나의 낱말, 이걸 잘못 썼다고 해서 나는 글씨를 잘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글씨라는 것은 통문장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거 중요. 통문장 전체로 봤을 때의 비례와 조화가 맞으면 그 글씨는 잘 쓰는 글씨가 됩니다. 이런 겁니다. 리듬감을 맞추는 거예요. 이 리듬감을 맞추기 위해서 글씨 전체의 문장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옆에 이적씨의 빨래라는 노래의 가사 앞부분을 제가 써봤습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에서 통문장, 문장 전체에 리듬감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빨래를 해야겠어요. 오후엔 비가 올 거예요. 할 때 이 글자 자체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빨래의 쌍비읍이 굉장히 크죠. 빨래.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그죠. 다시 올라가고 맞춰가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죠. 오후엔 비가 올까요.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센터 라인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줄맞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위아래로 맞춰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거는 아래로 내려갔다가 쭉 줄맞춤 계속 줄맞춤 다시 아래로 위로 살짝 아래로 위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밑으로 내려오죠. 위로 가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이런 것을 보자는 겁니다. 이런 식의 뭔가의 펄스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례를 보는 것처럼 통문장 전체의 비례감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리듬감을 맞춰가는 데 있어서 이 펄스, 이 리듬감을 한번 생각해 봐주십사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 줄 노트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요. 가운데 빨간색 줄이 센터 라인이고 위아래의 기본적인 범위만 정해놨습니다. 초성과 모음까지는 이 라인에 맞추러 가는 겁니다. 초성과 그 다음에 모음들이 다 이 센터 라인 아래로 내려가지를 않게 하고 있어요. 뭐라도 해야만 할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 레 도 받침이 없으니까 이 라인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상관할 때 유지요. 그러나 받침을 밑으로 내려버립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이 세 줄 노트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 센터 라인에 여러분들 앞서서 펄스의 이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통문장 형태로 뭔가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조화롭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받침이 없을 때는 줄 맞춤의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예. 올라갔다가 다시 줄 맞춤 내려갔다가 줄 맞춤 올라갔다가 줄 맞춤 이런 식이고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것이 문장이에요. 무슨 글자를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문장 흐름을 잘 맞춰가고 리듬감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쌍자음, 겹받침입니다. 얘네들이 이것을 잘 맞춰줘요. 보세요. 빨래라는 가사를 보면 제일 처음에 빨래할 때 쌍비읍 있죠? 이 쌍비읍이 굉장히 크게 나오게 되고 아래 종성에 쌍시옷이 이렇게 밑으로 축 상관은 없어요 할 때 겹받침이죠. 비읍 시옷. 괜찮아요 할 때 이 니은 히읗의 겹받침. 이런 식으로 내릴 때는 과감히 내려주고 또 이 쌍자음이 초성에 나올 때는 과감하게 크게 해주셔서 리듬감을 타게 해주는 데 있어서 이 쌍자음과 겹받침은 훌륭한 역할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써보십시오. 자, 꽃이 보세요. 제가 이 센터 라인에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인 기준선들은 계속 맞춰가지고 썼어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통문장 흐름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쌍기역이니까 굉장히 초성은 크게 베이스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센터 라인까지 맞춥니다. 이런 애들은 받침도 없고 아주 평이한 애들이에요. 전체적인 줄 맞춤을 해주는 애들이죠. 피, 어, 스, 니 이렇게 써볼게요. 이 줄을 쭉 맞춘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받침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특히 이런 식으로 쌍자음들, 일반 받침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십시오. 위로 올라갔죠. 내려왔죠. 다시 내려오죠. 내려오죠.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세요. 이렇게 가는 흐름이 보이겠죠. 꽃이 피었습니다. 자, 빨래를 해야겠어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쓰는 거 보세요. 크게. 네, 흐름을 보세요. 자, ㄹ을 밑에까지. 자, 그다음부터는 줄 맞춰주는 애들. 밑에까지 줄을 맞춰주죠. 해, 야, 개. 여기서 쌍시옷은 충분히. 다시 줄 맞춰주기. 이런 흐름. 네, 이 흐름들을 이미지로 보시겠습니다. 얘도 쭉 가죠. 줄 맞춰줬다가 쭉 가죠. 자, 이렇게 줄 맞춰줬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끝나죠. 이 흐름들을 한번 보세요. 자, 오늘의 원리. 글씨는 통문장으로 생각해 주시는데 이 통문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리듬감이라는 겁니다. 이 리듬을 해결해 주는 가장 좋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쌍자음과 겹받침 애들이라는 것이죠. 세부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쌍자음과 겹받침. 이것은 크게 써주세요. 자, 먼저 이것을 소개하기 전에 쌍자음. 이거는 다섯 개가 있습니다.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읏. 이렇게 다섯 개가 있죠. 겹받침은요. 총 열한 개가 있습니다. 다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해서 겹받침이 있어요. 자, 이런 아이들을 쓰는 데 있어서 크게 써달라니. 이게 무슨 얘기죠? 예, 이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쌍자음이든 겹받침이든 자음이 두 개죠. 그러니까 그만큼 크기도 두 배입니다. 하하, 무슨 소리일까요? 비읍을 그냥 단순하게 쓸 때 이것을 쌍비읍으로 쓰려면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이 폭 그대로 안에서 이렇게 쓰고 싶죠. 시옷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 안에 폭으로 가고 싶죠. 기주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비읍이 사이즈가 이런 거라면 쌍비읍은 그대로 곱하기 2입니다. 시옷이라면 그대로 두 개를 넣어주세요. 기역이죠? 그러니까 두 배죠. 허허, 디귿이요. 똑같이 넣어달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두 배로 키워달라는 거예요. 겹받침도 마찬가지예요. 기역, 시옷이 있으면 이거를 그대로 그냥 원래 쓰는 사이즈로 해라는 얘기입니다. 꽃. 이게 기주체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를 이렇게 쓰고 싶으실 거예요. 작게요. 그러나 기주체에서는 크게, 크게 갑니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크게, 크게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해요.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쌍자음의 경우에 쌍둥이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기역인데 똑같이 하기보다는 뭔가 좀 틀리게요. 시옷도 쌍시옷으로 갔을 때 뭔가 좀 틀리는 거죠. 이런 약간 다른 느낌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요.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글씨를 한번 써볼 텐데 왼쪽의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예시 문장을 써보도록 할 텐데 이 세 줄 노트에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싸우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쌍시옷. 얼마나 커졌는지. 자, 커지고 같지 않아요. 이렇게 좀 뭔가 좀 언밸런스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펄스를 보세요. 센터 라인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위로 올라갈 때. 위, 아래, 위, 아래. 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절묘하게 맞춰가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써볼까요? 이런 건 어떨까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쌍기역, 쌍비읍, 쌍시옷. 자, 이렇게 갔을 때의 센터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위, 아래의 펄스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한번 이대로 써보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또 어떨까요? 안경 쓴 똑똑한 사람이 쫓기듯 도망간다. 자, 이렇게 쌍자음, 겹받침이 그대로 규모감을 유지한 채로 갔을 때의 비례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를 보자는 겁니다. 꽃이라는 걸 제가 많이 쓰네요. 꽃잎을 핥는 것은 없어 보여요. 자, 겹받침 나왔죠?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보세요. 이 사이즈. 예. 쌍자음의 이 사이즈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센터 라인 아랫부분에, 센터 라인 윗부분에 이 흐름, 이 리듬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겹받침이 이런 식으로 크게 가는 거죠.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기주체예요. 앉아서 값을 치우세요. 네, 겹받침 두 가지가 들어간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 넓이의 방은 없습니다. 오늘은 글씨의 매력을 더 있게 하고, 리듬감을 주고, 좀 더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의 핵심인 쌍자음과 겹받침, 이 아이들을 공부해 봤습니다. 이 쌍자음, 겹받침, 이것이 내가 쓸 문장에 나올 거다. 그러면 일단은 기분 좋아야 돼요. 무조건 얘네들이 있으면 리듬감 생기는 문장이 만들어지거든요. 통문장 형태로 글씨 쓰는 연습 꼭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다운로드해서 쓰실 수 있도록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